음 이렇게 해서 자식이 생긴다면 저랑 수빈이 이름을 몰라 하는게 좋을까요? 궁금하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뭐 뭐? 닥터어가 나린이 딸인가요? 이게 뭔 말이에요? 닥터어가 나린이 딸인가요잖아 아니 다시 봐봐요 뭔 말이야? 내가 나린이의 딸? 봐봐요 안녕히 계셨습니까? 우리 딸 공부를 열심히 했어? 그 이번에 기말고사 평균 50점이에요 외처리가 줘 아니 너희들은 무슨 상상까지 해 근데 상상하니까 웃기긴 하다 아니 근데 그 말이 좀 웃기긴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빠 수빈 언니랑 결혼할거죠? 응 그럼 저같은 딸 낳으면 어떨거 같아요? 너무 좋지 뭐가 너무 좋아요? 착하고 이쁘고 귀엽고 끼도 많고 자신감도 많고 그럼 이름은 김당믹린으로 짓죠 김주상컷 어때요? 뭐? 으악